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종 박사님 또 오랜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폴종입니다. 와,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럼 바쁘셨죠? 네, 방학 동안에 한국에 가서 상담도 하고 또 MK 캠프도 하고 아주 바빴어요. 아, 네. 상담도 한국에서 진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관심이 역시 많아요. 네, 저희가 사무실이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데 저희가 웹사이트의 일정을 좀 발표를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렸더니 그거 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되게 바빴어요, 상담하느냐고. 그러니까요. 다양한 케이스도 많았고 또 학생별로 그 케이스별로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네, 확실히 이제 의대 7일 진학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은데 특히 이제 미국으로 오는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스템 연구소에서 도움을 주시는데요. 특히 스템 연구소 하면 이제 엠캣 캠프로 해서 유명한데 지난 겨울방학에 캠프가 있었죠. 어떻게 학생들은 그 다음에 점수를 받았는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엠캣 캠프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두 번을 하는데요. 한 5주 동안 해요. 그런데 저희 캠프 5주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시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캠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5주 캠프를 마친 다음에 한 못해도 8주 정도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아마 시험 볼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캠프가 끝나도 일주일 단위로 학생들 어떻게 시험 볼 건지 어떤 문제 갖고 풀을 건지 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점수가 나오면 저희한테 계속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시험 볼 때까지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엠캣 캠프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연습을 해봐도 좀 많이 상승이 되는 걸 보이겠죠? 어떤 학생들은 점수가 쭉쭉 오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거에 비해서 점수가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방향을 못 잡는 이런 학생들한테 몇 번 정도 개인 지도를 받아 봐라.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어떻게 해서 답을 찾았는지 지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엠캣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답을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득점을 받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막혔던 것이 뻥 뚫리듯이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이번 캠프 가운데서도 저희가 강사진들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한 친구는 자기도 처음에 점수가 안 나왔는데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딱 클릭하는 이런 순간이 있더래요.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뭔가 깨어치네. 그러한 자기의 경험도 다 얘기를 해 주고요. 또 한 친구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아주 고득점을 받은 이런 친구예요. 넘사벽이 되겠죠.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각자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 받은 강사도 있었고 또 아주 노력은 별로 안 해도 한 번에 그냥 고득점을 받는 이런 친구도 있고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걸 잘 모르겠다 해서 약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아직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올해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많을 텐데요. 언제까지 엔캡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원서 작업은 5월 초에 원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5월 말에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5월까지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점수를 갖고 와 내가 어느 정도의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다 보면 연습할 때는 고득점이 나오는데 막상 시험 보면 점수가 의외로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의대를 지원할 수 있겠구나 짐작을 했다가 막상 점수를 받았을 때 보면 예상하이로는 너무 점수가 안 좋아서 또다시 봐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5월까지는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학교에서 인터뷰가 올지 이런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력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도 시험은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대가 9월 말까지 9월까지 시험 본 점수는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원서를 일단 제출을 하고 나중에 또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MK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받아야지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511점, 7점, 약간 512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미니멈 512점 이상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도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은 넘어야지 해볼 만하지 않냐. 물론 510점이 좀 안 되는 학생들도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도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512점만 넘긴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준 학생들 대부분의 인터뷰를 받고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추가가 된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MK 시험은요?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어떤 학생들은 저희 캠프 5주 마치고 한 8주에서 10주 정도 후에 시험 보면 한 번에 딱 끝나는 학생들이 있고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서 또다시 한두 달 더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리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보면 인턴십하면서 남는 시간 동안에 MK을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MK 공부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서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몇 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점수를 어떤 맥시멈으로 받으려고 하면 딴 거에 신경 쓰지 말고 MK에 모든 걸 집중을 하는 게 저희가 권하는 권장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캠프에 참여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좀 안 오르거나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을 때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점수가 안 나와서 지원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1년을 개비여를 더 할 건지 아니면 진로를 바꿀 건지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는데 저희가 이 친구는 가능성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집중해서 공부를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했을 경우는 다시 한번 보자고 권하기도 해요.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대 쪽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디오스쿨도 많이 권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MCAT을 준비하던 학생이 DAT를 준비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고득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치대로 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일부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의대를 준비하다가 혹시나 치대로 바꿀 경우에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의대나 치대나 요구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의대 준비하다가 치대로 바꿀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쉐도잉한 것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DAT 점수만 받아준다고 하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건 의대나 치대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에 의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도와준다거나 의사들하고 같이 이제 도와주면서 일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치대를 지원하면서 의대 준비한 티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인터뷰받기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조금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럼 박사님 의대를 준비하다 치대로 전환을 했을 때 치대와 관련된 쉐도잉 활동이 필요한데요. 그 짧은 기간만 쉐도잉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필수적으로 지금 치대에서 쉐도잉을 100시간 이상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꾼다 했을 경우에는 원서 내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 원서를 낸 다음에도 쉐도잉을 해서 100시간 이상은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서에 쓸 때에도 사실 확정되어 있는 앞으로 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원서에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쉐도잉을 30시간밖에 못했다 그러면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쉐도잉을 더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늘 미국 의대 치대 진압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스텝 연구소의 폴종 박사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LA지역에 또 사무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714-264-2244, 714-264-2244번이고요. 사무실은 또 오렌지 카운트에 있지만 미국 전 지역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714-264-2244번 그리고 스텝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